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.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6개 시군에 183km의 군 경계 철책이 설치된 가운데 201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64.7km가 철거됐고, 32곳 27.2km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. 또 3단계 사업, 39곳 38.85km는 지난해부터 군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철책이 철거된 곳은 감시 장비로 대체됐습니다. 한편 군사시설이 있거나 경계가 취약한 52.85km 구간 철책은 계속 남기기로 했습니다.